두 곡 남았어요! 아쉽다! 자, 두 곡은 기타를 추도록 하죠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지 말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비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영어로만 얘기하고 영어로만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한국사람인데 맞아요 그죠 뒤에서 자꾸 궁시렁돼가지고 지금 다기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걸 원하다고 그래서 다음 연단 한글로 부리겠습니다 한 마디 하시죠 한 마디 해주세요 신영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특히나 드라마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노래를 할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노래 자, 시작해드릴게요 소개랑 us and onto 야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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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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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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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홈페이지